얼룩말의 이동은 주로 생존과 번식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식량탐색 얼룩말은 초식성 동물로 주로 풀이나 초목을 먹습니다. 이동은 새로운 식량지역을 찾아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식물이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얼룩말은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합니다. 물공급 얼룩말은 물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이동은 물공급지를 찾기 위해 수행되며 거리가 먼 경우에도 목마른 상태를 피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번식 및 안전 얼룩말 끼리의 번식을 위해서도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식자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기후조건 얼룩말은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조, 강호, 기온 등의 변화에 따라 얼룩말은 이동하여 적절한 환경을 찾습니다. 얼룩말의 떠돌이 생활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응적인 행동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